오늘은 목연을 소개합니다 보기에도 배가 물룩하죠 황구 목연입니다 출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3일 후에 출산을 합니다 보기에도 배가 배를 보세요 새끼들이 많이 출산할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면 그때 멋진 자견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구 잘 출산하기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블랙탄 목연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잘생긴 목연인데요 임신에 성공해서 운동도 시키고 밖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 블랙탄 목연 앞으로 좋은 자견들을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